한번더 두번 됐어요? 그럼 요거는 돼 고시 고시 동방의 천재장국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좋은일 있으시라고 자 이렇게 또 한 번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너무 너무 자 우리 팬카팬 여러분들 늘 이렇게 사랑 주시고 이거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준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전개 우주 하늘이 찌개 태국 태민아 복룡자 시화연 풍그라들고 이씨 박씨 김씨 한영이 되온 곳 시상각산 기봉하여 동항이 넘쳐 생겼구나 동항 둘러 태궐 짓고 태궐 앞 백조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안산에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 잘 피해가시고 건강하시고 그동안 힘드셨을텐데 힘든거 다 물리치시고 막힌거 돌봐주고 매친거 풀어주고 다들 1년 365일 건강하시길 영심화가 자리잡으며 더다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또 누구 누구 아 우리 어 우리 총무님 이 부대 재능대군들 고생하시고 애써주시고 상상에 쓰시는 분들이 제가 상상으로 그리고 오늘도 오세요 자 오세요 고생하시고 전 infect 데이터를 사근라덜 안녕 여기 맞춤형 올리빈 ЕТ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우리 각서리 분들 그리고 이 무대에 발걸음 주시는 모든 분들 행운 행복을 빌려주시면서 총 4분께서 간절한 소망으로 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 집 머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집 머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오..어떻게.. 그건 나중에.. 네? 어둠거리 저거 했는데 코를 살짝 펴다주면 되자.. 하지마.. 어쨌거나.. 늘 앞장서서 도와주신 우리 초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보님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대박나셔야지.. 우리 예술단도 있습니다. 초보님께서 또 앞서서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수월하게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놀림하시네.. 어..구신은 멀리.. 어..구신은 멀리..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있나? 우리 저기.. 어..우리 감독님.. 우리한테 같이 가지.. 잠깐 해고.. 우리 돼지 감독님도 오셔야죠 빨리.. 우리 도야지 감독님께서.. 도야지 머리에 놓고.. 저한테.. 다리 아파서 뭐 된다고 그래.. 우리 앵무새 감독님.. 어.. 1년 365일 건설 현장에서.. 사고 없이.. 늘 아프지 마시고.. 챡챡챡챡챡챡챡챡.. 앵무새처럼 잘 치솟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건강하세요.. 아프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감독님은.. 난 청년지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우리 도야지 감독님.. 신발 오는 곳에서 죽이는 거시겄네.. 아니.. 이 신발 어디서 샀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발별.. 진짜.. 어.. 거울바지하고 딱 어울리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 하고.. 양쪽에다가 그.. 아니면 뭘 밟아야지.. 흐흐흐흐흐.. 잘 들어갑게.. 아니 감독님 진짜 패션 진짜 꺼먹고 부시는 거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기 가수님 주연기 가수님 한번 영심아 너무 잘되라고 한번 빌어주세요 네 자 우리 영심아 전속으로 영상을 찍어주시고 우리 도야들 감독님 참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남들이 없는 기술은 우리는 최첨단하고 없는 장비를 갖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쉽게 해줘 저기 우리 주연기 우리 저기 대전플러스 감독님 대전플러스 감독님 빨리 한번 그래도 영심아 아니었을땐 한번 잘되라고 그렇지 한번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오빠 그 가방 내가 들고있으면 안돼? 누가 보면 일술받아다닌사람들 알겠어 차원짜리도 괜찮아요 차원짜리는 오토코 괜찮아요 우리 아버님 정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내면 어때? 그냥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님 마음이 있으신가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도와주셨네 우리 아버님 버스 타고 오시는데 한 2시간 20분 걸려요? 오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탈하게 우리 주민들과 잘 화합이 되고 융합이 되는 그런 공연 금, 토, 일 마다 공연이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예쁜 꽃에 물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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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대전부루스 우리 감독님 우리 이제 대전부루스님은 우리 감독님이랑 챙겨주신 대전부루스 감독님 이제는 감독님 하시고 저기 건설영장에서 데모하고 이런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 데모를 많이 하면 안돼 왜냐면 나이가 나이인지다 이제는 이제는 다친단 말이온 다쳐 젊은 애들 못 능겨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브루스 감독님 또 무상으로 우리 당원들 건강하면 정말 좋은 공연 잘 해달라고 정성스레 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냥 가 그랬어 오빠 좀 하냐 빨리 뭐 회원이 아니고 누가 하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어 어차피 난 안하려고 했는데 판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얘기 고맙습니다 난 안하려고 했어 근데 판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어쩜 글도 그렇게 잘 쓰셔 많이 배우셨나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오셨죠 물론 절 하던거 하고 하하하 하던거 하고 네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절 봐서는 연세대학교 나온거 같던디 어휴 너무나 감사드려요 카페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어 많이 매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저 회원님 저 어 어 걱정감독님 어디가세요 빨리 가세요 어 감독님 안보이시길래 어 어디 가셨나 그랬지 어 걱정감독님 감사해요 어 어 고마워요 아프지 마시고 며칠만에 봤더니 오래간만에 봤더니 얼굴이 해숙해지셔서 많이 아프네 저기 저 콧구멍, 귓구멍에다 꽂았어 코에만 꽂았어 고맙습니다 우리 장감독님 못하셨어 우리 장감독님 아니, 감독님 숨이 벗겨서 장감독님 우리 세계적인 유튜브 감독님 장감독님 아니야? 그 마음속으로 그냥 빌어주는 거지 그럼? 다리 아파서 못해 감독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됐어요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 빨리 빨리 당원들 다함께 모두 다함께 안 놔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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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판을 누가 벌렸네 하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난들 두번절 하는걸 해요 시작 시작 이렇게 절 잘하는거 보니까 아주 대박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나 큰 대박은 바라지 말자고 건강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3차 주임 해주신 것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초모님께서 이 준비를 해주셨대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자 떡 떡 잘라서 얼른 한쪽씩 드리고